한국국토정보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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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푸드로 가실거에요 치킨 갈밥으로 끝내자 깔끔하게 마지막에 이긴사람이 결제하기 이긴사람이요? 이긴사람이 결제하기 기분좋게 결제하기 제가 갈밥 진짜 못하는데 이거 결제하잖아 You want kind of noodle? 이긴사람이 하는거야 진짜로 기분좋게 기분좋게 이긴사람이 하는거야 진짜로 대신 이긴사람은 2020년도에 1000배 벌거야 달에 1000배 벌거야 안 내면 진거 가위바위보 이긴사람이 내가 이긴사람이 안됐나 했잖아 이긴사람이 안됐나 1000배 벌건데요 아이씨 했잖아 아이씨 아이씨 이긴사람이 되는거야 이긴사람이 되는거야 이긴사람이 된다 유니씨 솔직히 내가 당신보다 이긴사람이 니가 나보다 돈을 잘 벌잖아 에이 말정돈스러워 아 진짜 몸값이 다르잖아 솔직히 우리 좀 솔직해집시다 아니에요 솔직히 지금 여자주인공이잖아 저 지금 비임필이 작품 안하지 않습니까? 지금 프로그램 몇개 하십니까? 그런거 따지 말고 그러세요 합시다 선생님 이번에 나는 가위낼거에요 아니 하지맙시다 솔직하게 말씀해 저도 가위낼게요 가위낼게요 가위낼게 나 진짜로 나 진짜 한번 볼게 유니씨가 나 어떻게 생각하는지 나 잠깐만 가두리양식 할거에요? 가두리 할거야? 저 진짜 선배님 좋아할거에요 이긴사람이 사는거잖아 이긴사람이 사는거죠 그럼 내가 여기서 바를 내면 될거에요 그렇죠 바를 내면 이기는거지 저 이러고 있을게요 선배님 아니 진짜로 이건 믿음의 게임이에요 맞아요 저는 선배님 믿습니다 오케이 믿음으로 간다 진짜로 믿음으로 간다 선배님 사랑합니다 오케이 미투에요 안 내면 진거 바이 바이 보 바이 바이 보 널 좋아해 널 좋아해 널 좋아해 대박이야 아 맛있다 대박났다 이거 얼마죠? 이거 얼마죠? 100패스 100패스 한국의 얼마죠? 2,000원 2,000원 2,000원에 공 세개 더 해봐 네 너 한달에 20만원씩 선배님 친배띠 좀 해볼까? 아니 한달에 1000배씩 본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한달에 20만원씩 볼 수 있어요 선배님 라면이 뿝니다 저 아직도 약간 꽁꽁꽁 있는 것 같아요 여기 위에 있는 거? 이거 먹으면 또 다를걸요? 어 땡큐 땡큐 스멜이 브레이트 브레이트 아우 너무 맛있겠다 너무 맛있겠다 맛있어요 국물을 먹어봐야 됩니다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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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신이 맑아졌습니다 응? 국물 한번 드시고 아 장난 아니다 형 진짜 얼큰해요 와우 와우 이거 먹으면 다 눈 저렇게 돼 와우 이거 신기하다 이게 뭐지? 진짜 맛있어 이게 뭐예요?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압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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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음 어때? 국물 처음이지? 응 국물 한번 빠지면 국물 아닙니다 네 국물도 맛있지만 여러분 분위기가 너무 좋지 않나 국물은 붙여서 한번 같이 일하고 와 이거 진짜 예술이야 와 맛있겠다 이게 뭐야 이게 그거야? 개인 것 같아요 손님들 주무셔서 조금 조용히 해야겠다 음 음 괜찮아 괜찮아 그냥 우리나라도 거들어 자방 거들어 끊끊이야 맛있어 맛있다 다우스 피시? 피시? 피시 굿 베리 굿 예스 예스 그러면 이거 뭐예요? 비프 비프? 네 먹어볼래요 밥 아 그건 밥입니다 밥 먹으면 진짜 밥 먹으면 진짜 네